여러분 오늘은 헌혈에서 받은 카드 케이스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카드 넣고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그러는거죠 제가 이거는 아마 성분헌혈로 혈장을 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빼면 이거랑 구성품이 두개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카드를 넣는거죠 뒤에 보시면 코리안 레드크로스라고 여기 밑에 써있고 이런거 있으면 편하죠 여기다가 교통카드같은거 넣고 편하게 띡띡 누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거다이나 탈 때 띡 이렇게 누르면 편하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 헌혈에서 받은 카드 케이스 언박싱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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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감사합니다